여기서는 수영하지 마라 어 여기 조심해라 수영하지 마라고 돼있다고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다 여기서 수영하려고 하는 놈들도 있단 말이야 우리 일단 여기도 밑으로 냈어? 아 있다 정말? 여기서만 있을 수 있다 저쪽 다리까지 가면 된다 파워스테이션 10분밖에 왔는데 스티브 트랙이라고 그러네 조금 물음? 멋있다 연정아 오 멋있는데 오 멋있는데 멋있어 이리 와 빨리 오 멋있어 이리 와 빨리 아 해 주어 이리 와 온 g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